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의 변경록 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주요 뉴스들과 향후 이슈가 될 만한 쟁점들 위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B의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많은 뉴스 매체들이 BSB의 상승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뤘었는데요. 이미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하셔보셨겠지만 BSB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이끄는 재단에서 주요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서 110만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원래 1월에 재판되기로 했던 이슈들이 있는데 2월 3일로 결정적인 본인이 110만 비트코인의 월렛을 풀 수 있는 프라비키를 갖고 있다. 그 증거를 제출할 테니 2월 3일까지 재판을 유보해달라 하는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되면서 재판 기일이 2월 3일까지 연기되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BSB의 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후에 주요 이벤트를 좀 보자면 지난 주말에 크레이그 박사의 변호인 측에서 사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는 프라이비키는 담겨 있지 않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다시 크레이그 박사가 코인 텔레그래프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99.9%의 확률로 본인이 해당 110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지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른바 튤립 트러스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다. 주장하면서 다시 재상승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2월 3일 날 법원의 명쾌한 재판으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사토시다 아니다 판결하기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이유는요. 지금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지갑이 있고요. 이 프라이빗 키를 다시 암호화한 문건이 있고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는 다시 또 나누어져 있어요. 이 관련된 문건이 바로 튤립 트러스트인데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전체 비트코인의 월렛을 형성할 때 지갑을 형성할 때 프라이빗 키가 3개 나오면 그 중에 2개가 합치되면 열린다. 이런 식의 멀티 사이닝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 튤립 트러스트 관련해서는 몇 개의 키가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몇 개의 임계치가 달해야 해당 문건이 오픈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지갑을 구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크레이크 박사가 110만 비트코인의 지갑에 대한 오너십 그걸 열 수 있다면 이미 지난 수년간의 분쟁에서 이미 열었겠죠. 하지만 계속 결국 크레이크 박사는 해당 지갑을 아주 심플하게 열 수 있는 해답은 현재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크레이크 박사가 열지 않는 이상 크레이크 박사가 사토시라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거고요. 반대로 일종의 2007년, 2008년 비트코인이 처음 탄생하고 백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초기 마이닝에 참여했던 사토시 그룹이라는 그룹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토시 그룹에서 크레이크 박사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은 발견되고 있어요. 최근에 EOS의 블러머 CEO가 사토시가 크레이크 박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토시 그룹에서 최소한 초기 최고자로 크레이크 박사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크레이크 박사가 지갑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사토시인 걸 검증할 수 없을 뿐 다만 크레이크 박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토시에 근접한 여러 가지 증거를 계속 꾸준히 제출할 거기 때문에 2월 3일 날 단판의 결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소송 이끌어왔듯이 앞으로도 해당 뉴스에 따라서 사실 BSB는 급등락을 계속 반복할 거고요. 단기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이슈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글로벌리 블록체인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거는 BOA거든요. 크레이크 박사는 이어서 두 번째로 150개 정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독 인물입니다. 그런데 2009년 2월에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는 백서와 함께 오픈소스 코드로 지금의 탈중앙화된 어떤 생태계를 꾸리는 사토시의 비전과 크레이크 박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사실 많이 상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사토시 그룹의 일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블록스트림의 CEO죠. 블록스 아담백이라는 CEO가 본인이 이전에 2008년 당시에 처음에 초기 채굴을 했을 때 사토시와 직접 주고받았던 메일을 다 삭제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 같은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토시의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토시와 연관된 인물 혹은 사토시 본인조차도 본인을 노출하는 걸 극도로 꺼리고 그렇게 지금 기획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사토시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본다면 크레이크 박사가 사토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단기적인 자극적인 뉴스에 의해서 어떤 자산의 에셋의 가격이 변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근거 있는 펀더멘털적인 이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에 따라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드라이버는 BSB는 맞았어요. BSB의 상승에 의해서 시장의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가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시총 3위권에 있는데 BSB와 같이 많은 상승을 나타냈던 비트코인 캐시를 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의 상승 없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은 흔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반감기 주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반감기는 채굴자에게 블럭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지금 한 블럭 생성하면 비트코인 보상이 12.5 비트코인 받거든요. 6.25로 감소하는 건데요. 반감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수요 쪽 사이드는 사실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우리가 2017년 2017년 11월, 12월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40% 이상 형성될 때 사실은 많은 법정화폐들이 암호화폐를 살려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증했던 수요발 가격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각 반감기마다는 공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슈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공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이슈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공급 주도의 어떤 가격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감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반감기라는 것이 결국 법정화폐는 이론적으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백서상 설계된 디자인에 따라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계획된 룰에 따라서 점점 더 줄어 발행량이 줄은 스킨이거든요.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이 반영된 암호화폐의 고유의 어떤 특징이자 장점이기 때문에 반감기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B는 다 비트코인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같아야 되는데 한 달 정도 빠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 5월 20일 이후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B는 지금 4월 7일, 8일 정도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은 스킨인데 차이가 나냐면요.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2017년 중반경에 하드포크드에서 나올 때 세그빗 이슈라고 확장성 때문에 안에 한 블럭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넣을까 하는 이슈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드포크드에서 나왔거든요. 때문에 블럭 생성 속도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좀 빠릅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매 21만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는데요. 지금 블럭이 훨씬 더 빨리 생성되니까 한 달 전에 이미 21만 블럭이 생성됐고 반감기가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는 이 반감기가 시세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대로 이거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요. 결국은 아까 수요 공급 이슈 때문에 공급이 가격을 자극하는 반감기에서는 공급의 가장 큰 주요 함수는 해시레이트예요. 해시레이트는 뭐냐면 채굴자들이 전체 노드에 붙어서 내 해시 파워 내 연산력을 얼마나 투입해서 채굴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항상 가격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반감기 직전 직후 그 어간 앞뒤 1, 2년 정도는 아주 큰 높은 상관관계를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최소한 POW로 연산력을 투입해서 채굴에서 보상을 받는 스킴의 코인들은 다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표에서 봤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그 다음 비트코인 올해 반감기를 도래하고 있는 코인들은 이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사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먼저 반감기를 맞았던 라이트코인을 보면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라이트코인은 일찍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고 나와서 대표적인 라이트코인으로 자리 잡았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라이트코인은 반감기가 2015년 8월에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여기는 미미해서 잘 보이진 않네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8월 8일에 한 번 있었어요. 이 정도쯤이네요. 지금 반감기 직전에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올라온 거 보이시죠. 말 그대로 이 반감기 이후부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전까지 채굴 업자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라이트코인에 집중해서 해시레이트를 투입해서 채굴하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거랑 가격이랑 이제 같이 오버랩에서 보게 되면 항상 비례하진 않지만 반감기를 앞두고 나서는 해시레이트와 가격이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말 그대로 공급측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고요. 반감기 직전까지는 해시레이트가 집중되는 만큼 가격에 따라서 오래된 걸 사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사항은 반감기 이후에는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뒤이어서 가격도 역시 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올해 반감기에 도래하는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캐시의 해시레이트는 좀 뜬금없는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공식화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사실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 여름에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돼서 나왔죠. 나오고 나서 무엇이 진짜 비트코인이냐 가지고 비트코인이랑 해시월을 했어요.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은 사실 전환이 쉽기 때문에 업자들이 더 수익성 나는 걸 채굴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직접 해시월을 했어서 해시레이트가 당시에 상당히 올라왔고요. 이후에 또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2018년 12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캐시로부터 비트코인 SV가 하드포크돼서 나왔어요. 이때 또 비트코인 캐시랑 BSV랑 무엇이 진짜냐의 논쟁 때문에 해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를 집중하다 보니까 저렇게 올라온 거고요.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지금 반간기를 앞두고 해시레이트가 소폭 상승 중인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4월이니까 4월 7일, 8일 예상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향후에 계속 해시레이트가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라이트코인의 사례를 접목을 해보면 한 한 달 전까지는 해시레이트 가격이 상승세였고 이게 선반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는 다시 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라이트코인과 같이 한 달 전까지는 해시레이트는 상승세에 있겠다. 가격도 가격도 아마 비슷하게 그 전까지는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반감기 직전 혹은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해시레이트와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고 때에 따라서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코인을 계속 채굴자를 채굴하다가 어? 이제 보상이 절반으로 쯤에 하니까 당시에 라이트코인 마이너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옮겨갔고요. 일부는 비트코인 캐시나 다른 걸로 옮겨는 같습니다. 말 그대로 반감기 이후에 대체제가 있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는 한 달이나 뒤에 남았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으로 급하게 아마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은 사실 하드포드코드에서 나온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샤이오오륙이라는 채굴 알고리즘이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 쪽에서 항상 내는 그 자료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채굴이 유리하냐 비트코인이 유리하냐 실시간으로 채굴 없지 않는데 보여줘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로 채굴하면 똑같은 기기로 채굴하면 2.8% 유리하다. 지금 블럭이 이만큼 5천 개 블럭 정도 앞서 있다. 이런 식의 비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유명 채굴풀 중에 하나인 엔트풀에서는 보통 채굴기에서 채굴하다가 전환하려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설정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근데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중에 유리한 것을 채굴하는 시스템 혹은 원버튼 클릭에 의해서 전환되는 그런 채굴기를 EBC 판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이후에는 급하게 비트코인으로 아마 해시 레이트가 옮겨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어닝 레이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캐시가 당장은 유리하고 비트코인 기준에서 유불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채굴자들이 왔다 갔다 갈아타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환이 이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으로 해시 레이트가 옮겨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달 이제 5월 20일 정도가 비트코인 반감기잖아요. 비트코인도 반감기 지나고 나면 12.5에서 6.25로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준단 말이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하고 다르게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POW에서 각 주요 메인 코인들 사이에 레이셔를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대부분은 비트코인입니다. 일부 이더리움이 2017년 18년에 좀 많았다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나머지 일부 라이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유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시겠지만 향후 빠르면 1년 길어도 2년 안에는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겠죠. 그러면 포션상 비트코인의 포션이 절대적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다시 라이트코인으로 돌아간 채굴 업자는 많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 캐고 있고 이번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이후에 과연 비트코인으로 옮긴 채굴 업자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돌아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는 이제 옮겨탈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해시 레이트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채굴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감기가 이후에는 본인들이 채굴 보상을 통해서 받는 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사실 이익이 크게는 절반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향후 2, 3년 사업 플랜에 반영해서 비트 메인 글로벌 최대 마이닝 회사죠. 12월에 한번 구조조정하고 올해 1월에 또 구조조정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큰 틀에서 블록 보상이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 뛰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익이 줄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비트코인의 점진적인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반감기 직전 1년은 조정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그 전에 2012년 11월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7월에 한번 있었죠. 그때도 이전 1년은 그랬고 비트코인 반감기 날짜 이후 1년 동안에 대부분의 상승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반감기 이후 1년 그로부터 누적돼서 1년 이후에 충분한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대형 마이닝 업체들이 그러면은 대체제가 없고 해시레이트는 집중을 하는데 반감기가 떨어지니까 손해가 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물론 이제 마이닝 기계나 어떤 채산성 비용에 따라서 채산성이 좀 달라지겠지만 원가가 3,500불에서 많게는 5,000불 정도 수준에서 원가가 구축돼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9,000불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 이익이 줄 뿐 회사가 어려워지고 파산하는 정도의 어떤 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해시레이트를 집중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향후 반감기 1년 이후에 누적된 수익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나서 이익 실현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비트코인 SB의 어떤 법적 분쟁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 보다는 반감기라는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쉬시고요. 설 지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